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컨벤! 야아! 니 돈 해보겠어! 니 더 힘들지? 내가 할까? 니 방어 죽나? 전담! 뻥치지마! 뭐해 장신! 방주? 내 장점은 뭐야? 장점 말하려면 하루 세워야지 다 말해봐 그건 해! 제발 그만해! 아아.. 아아..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뭐? 너? 퇴팸이 아니고 그냥 퇴! 언니들한테 적당히 기어올라 어우 이건 아니죠? 수정아 너 방에서 자꾸 탈성도 공병에 나오더라 비밀이야! 잠깐만 올라! 너에겐 날아올라! 저리 가! 저리 가! 괜찮아! 괜찮아! 도망가! 도망가! 이솜 샌리! 집으로 쏙 가! 혹시 불러줘? 오셨어도 없이? 도망가! 도망가!